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통순입니다. 오늘의 언박싱은 MR001 카드리덕이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 SD 전용 최대 128개와까지 지원하는 카드리덕입니다.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좀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나왔고요.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. 자 SD 카드 리더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굉장히 작죠? 그래서 USB 연결하고 여기 뒤에 SD 카드를 끼는 것 같습니다. 한번 SD 카드를 껴 볼게요. 딱 이렇게 껴고요. 여기 끝에가 살짝 삐져나오네요. 이거는 이제 핸드폰 줄이죠. 핸드폰에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면 편하게 항상 휴대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제가 직접 연결해보니까 이렇게 128기가까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.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